그럼 이거 작동하는 걸 좀 알려주시겠어요?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기능 원격으로 촬영을 켜고 끌 수 있어요 이거를 앞으로 딱 당기면 돼요 그러면 제가 딸깍 하면서 촬영이 시작돼요 위에 있는 스위치를 딱 눌러주는 거예요 대박이다 얘를 움직이면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여요 얘를 움직이면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제 이렇게 대박이다 자 가봅시다 출끼라 출끼라 아임 펭귄 오 잘 올라간다 아 그리고 R 마지막으로 R 낫는 기능 왼쪽 버튼 한번 눌러보실래요? 다시 눌러줄래요? 오 역시 서울대야 갑니다 가면서 슈루루루루 누루루 나 오늘 뭐하지? 나 오늘 뭐할까? 얘들아 뭐할까? 아우 뽕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 뾰 아주아주 열심히 연습한 혜성이 좀 잘 찍어서 도움이 많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 팁? 진짜 믿음직스럽죠? 컨디션은 괜찮아요? 네 아침에 밥 먹으니까 기운이 나요 밥이 밥이 보약이구만 밥이 밥이 맛있어 아유 잘 먹었대